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제 플러스 24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마지막 유형이죠. 1304번이네요. writing, 글쓰기가 제공하는, 요게 정동사죠. 꾸며주는 거죠. 관계절이겠죠. 여기 생략됐구요. 하나의 커다란 장점은 뭐뭐에 비하여 말하기에 비해서 글쓰기가 제공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we can refine our message를 더 멋지게 만들고, and 그래서 making 그것을, we가 주어니까, 계속주어 응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as possible, 가능한 한, make 목적은 목적보호는 형용사죠. 목적보호는 형용사니까 succinctly가, li가 없어져야죠. succinct가 되죠. succinct는 여러분이 간결한, 간명한 이란 뜻으로 아는데, 내려가 보죠. 지금이 뭐, 위 파트는 아니지만, 좀 알아볼까요? sub는 아래쪽이고, 킹게레가 자르다에요. 킹게레를 묶다에요. 묶다, bind, 거두, 둘루다, 또는 묶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를 딱 묶은 거에요. 그러면 간결해지는 거죠. 나팔롱 바지처럼 옆에 줄줄이 뻗어있는게 아니라, 아래를 딱 묶어서 간결하는 거에요. 그게 간결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는 동아대학교 문제네요. 자, 드디어 30번째 연습문제가 나오구요. 연습문제로 1305번이네요. 연습문제가 20번까지 20개 진행이 되겠죠. pride of lions. 사자 때의 자존심이 아니라 무리겠죠. pride and pride and prejudice. 그럴 때는 오만과 편견이 되겠죠. 이건 사자들의 무리를 pride라고 얘기해요. up to 최대 40마리까지. 그래서 one, two, three죠. 원에서 3마리의 앞놈, 순놈과 여러 마리의 앞놈들. 그리고 cubs는 새끼죠. 곰새끼나 사자새끼나 호랑이 새끼를 다 cubs라고 얘기합니다. 시카고 cubs 팀 아시죠? 곰새끼죠. 그 다음에 이게 최대 포함 is 컨테인이 진행이 안되죠. 이거는 컨테인 하다 못해 이건 컨테인인데 s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pride니까요. 그룹이 주어니까 무리니까 s라도 붙어야 되겠죠. can은 이론적 가능성이죠. main은 실제적 가능성이고 이론적으로 최대 40마리까지 최대 란 말이 나왔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거죠. 답이고요. contain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have e and be i 인지잖아요. 진행형 안되는 거죠. 수동태 뒤에 목적으로 올 수가 없죠. 쉽게 풀 수 있죠. 주어는 pride, 즉 그룹임으로 단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아이고, 안 보였네요. 안 보였어도 뭐 말이 뻔한 거죠. 단수일치를 시켜야 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국민대학교 가장 어법상 올바른 거를 고르시오. just 근처에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 about가 근처에서 막 가는 거예요. 떠나는 게 하고 가까운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텔레폰이 아, 링은 안 되잖아요. 랭. 과거 영 써야죠. 막 떠내려고 하는 거 울리는 거 하고 시점이 딱 맞아치는 거죠. 차가 도둑당했어요. 파킹하다가 아휴, 런던의 거리에 파킹하다가 어떻게 도난당해요. 웬 팍트가 되어야죠. 파킹 되었을 때. 텔레비전의 광고, 광고물, 가사 명사죠. are becoming more competitive than ever before. 그 어느 전 때보다도 더 경쟁적이 돼가고 있다. 이거 진행형 쓸 수 있죠. 변화행동사 become은 진행형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research assistant. don't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자, 여기 no-ar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no-ar이 나오니까 여기 o-ar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o-ar의 의무가 n이 붙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하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참 미치겠는데. 이거 원래, 원래 nada. 고대 영어에서는 nada예요. nada. 이 nada는 우리가 알고 있는 needer. needer 아시죠? needer. n-e-i-t-h-e-r. needer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보통 needer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만 알아두자면요. 거기에 contraction, 축약이 된 거예요. t-e-h-e가 빠지면서 o-ar하고 r이 이어진 거예요. o-ar하고 r이 이어져서 no-ar이 만들어진 거예요. 축약이 된 거예요. 따라서 no-ar에는 o-ar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no-ar 그러면 o-ar에 뭐 부정억구가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no-ar은 그냥 쉽게 보면 and-not으로 보면 돼요. 제가 맨날 and-not으로 얘기하는데. 뭐 neither a nor-b 이런 구조도 있지만요. 아무튼 no-ar은 and-not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o-ar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no-ar이 나오면 and-not의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단어는 o-ar인데 왜 자꾸 and-not이라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건 r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a라고 그러는 거예요. ra. ra가 있고 ta가 있어요. teaching assistant가. 여러분이 대학원에 다니면 공대 쪽으로 가면 ra를 많이 합니다. ra. ra. 연구조교죠. teaching assistant는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격 있는 tutor. 이것도 tutor도 뭐 자격은 받았지만 자유직원 교수까지는 아니고 강사예요. 근데 여기 no-ar이 나왔잖아요. no-ar. 복수형이니까 모른다. 이런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른다. 그리고 컷맞 찍었어요. 그리고 no-ar이 나오면 and-not의 뜻이 대조가 주워끼리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컷맞 찍고요. and-not로 보시면 돼요. and-not로 보면 이 not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억구가 앞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don't 쓴 거 대신에 do를 써서 do colorfied tuto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답을.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둔다면 앞에가 지금 부정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ra가 ra는 안다. no 이렇게 나왔어요. 예컨대. ra는 안다. ra는 안다. 그렇지만 ta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요. 보통 쩍쩍쩍쩍 쓴 다음에 뭘 쓰느냐. comma but-not comma but-not 한 다음에 아이고 쓰기도 힘드네요. but-not ta teaching assistant ta 이렇게 되면 ra는 알지만 ta는 모른다. 자 그럴때는 but-not 등이 접속사 but-not 하고 but-not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음. 주어에 그냥. 주어에 낫은 낫이 붙을수록 괜찮아요. 이거는. 낫 앞에 나가도. 이거 but-not 대신에 뭐 할 수도 있다. and-not을 쓸 수도 있어요. and-not. 물론 앞에가 긍정문 이에요. 그래서 but-not이든 and-not이든 때로는 그냥 not만 쓰기도 해요. not ta 이렇게 된다면요. ta 이렇게 되면 ra는 알지만 ta는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가 나와도 그리고 ta는 모른다. 컴마만 썼고도 낫만 써도 ta는 모른다. 이렇게 가능해요. 이런건 가능하지만 no 이 나왔을 땐 안 돼요. 노래는 단어가 and 있고 not이 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주어 기능사 도치가 반드시 발생이 돼야 돼요. 아.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그냥 내려가기로 하죠. just about 과거 랭 써야 되는 거 parking 팍트 이거 아실 거고요. no Ole O어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방금 했죠. O어하고 상관 없음. 그래서 and 와 거에요. 이해되시겠죠? 주어 기능사 조치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거에요. 자, 내버려가지요.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걸 골라라. 싸라는 휴가 중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긴게 아니고 진행해 온 시간을 폭을 줄이는 거죠. 이번 주의 기간은 이렇게 줄여서 this week죠. 이번 주의 기간은 일안해. 이런 거죠. 근무하지 않아. 이런 거죠. I don't understand what this sentence means. 그냥 써야죠. 의미하다인데 뭘 의미하곤 중이겠어요. 의미하다죠. 그냥 진행이 안 돼요. means 그냥 쓰면 되고요. 아는 건 상태죠. 그럼 완료하면 이런 거에요. 상태는 상태는 여기가 나오면요. 여기가 나와요. 상태면 과거였던 상태겠죠. 이런 상태가 그냥 쭉 이어주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적용법으로 이어지는 거에요. 따라서 we have known each other 하면 되는 거죠. have been byng로 진행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근데 보면요. 그 다음 문장. cali has been working here since six months ago는 안 돼요. go가 붙으면 분명한 과거는 현재 하려고 쓰지 못한다 그랬죠. 그냥 for six months 쓰면 돼요. 그러면 has been working이죠. 행위 동사인 경우는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사건이 아니고 일이 쭉 하고 있으려면 일단 여기가 나오면요. 시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잡는 거에요. 일하고 있는 점 점 점 점 점이요. 여기 점 점 점 점 점 점 일하고 있는 모습 일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렇게 일하고 일하고 있는게 쭉 이어진 거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요건 훌륭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거우 때문에 안되는 거죠. 답은 뭐 당연히 a번이 되겠죠. 조금 어렵나요. 별표 하나 정도. 막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한 개도 안 오고 여러 개가 나오니까 힘들 수도 있죠. 어이구 다 했네요. for six months 가 되어야 되면 훌륭한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